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.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습니다.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.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시민들이 모여 만든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.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. 이를 위해 교육부터 연대활동과 권력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는데 실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 다른 분들한테 알려내고 함께하는 주민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거를 통해서 다시 또 안산시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도내 복지와 사회서비스, 자원봉사,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2천여 곳. 재정적인 압박과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. 센터는 공익활동가와 시민단체 간 협업을 위한 공간과 회의실, 휴식 공간인 도민카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. 공익활동 홍보체널 활성화와 민관합동정책토론장 운영, 지역순회 간담회 등 7개 사업을 운영합니다. 첫 지원 사업으로는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도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가 도중에 즉각 반영되는 도민 주도의 행정의 실현을 위해 여러분도 커다란 역할을 해주시고 또 이 공익지원센터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 경기도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역량이 강화되면 도민들이 직접 정책을 펼치고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경기시 TV 최창순입니다. 경기시 TV 최창зы